자, 20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화합물 WX와 YXZ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누군지 먼저 한번 잡고 갑시다. 자, W2 플러스 그랬는데 2 플러스다, 뭔 소리다? 원래 전자 2개 있었는데 내놨다라는 거죠? 그럼 바깥쪽에 전자 2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껍질 3개, 바깥쪽 전자 2개니까 얘는 뭐다? 마그네슘이었네요. 그치? 그 다음 X2-다, 2-라는 건 외부로부터 전자 2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개는 얘께 아니었을 거고 그러면 뭐다? 얘는 산소가 되겠죠? 껍질 2개, 바깥쪽 전자 6개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YXZ2 누군지 한번 보면은 X는 이미 누군지 잡아놨습니다. 산소라고 지금 잡아놨는데 나머지들을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자, 2개는 얘 거, 그 다음에 2개는 얘 거라고 했을 때 얘는 바깥쪽 전자 6개니까 얘가 산소네요. 그치?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공유 결합이니까 전자 하나는 얘 거, 하나는 얘 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는 얘 거, 하나는 얘 거 하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애는 전자가 몇 개야? 여기서 2개 했다가 3, 4, 그치? 바깥쪽 전자 4개가 되겠지? 그럼 얘는 탄소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어때? 바깥쪽 전자 7개니까 누구다? 플루올인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COF2가 될 겁니다. 그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보겠습니다. 기억! 원자가 전자는 X가 Y보다 크다. 자, X는 지금 누구죠? X는 산소고요. 그치? Y는 탄소입니다. 그럼 원자가 전자 6개 4개니까 기억! 옳은 지문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W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는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 Y는 탄소네요. 그치? 같은 주기 아닙니다. 그치? 디귿. 자, YXZ2에서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자, 평면 구조다라는 건데 COF2 이거 뭡니까, 지금? 평면 삼각형 구조죠. 그치? 평면 삼각형 구조니까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자, 역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역시 옳은 지문은 지문이 예전의 동일 평면에서 예전의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그러면 그치?